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옆동네 신천이라는 곳인데 바로 옆에예요 옆에라서 올레길 올레길이고 이렇게 올레길이고 오늘 바다 한번 사고 보려고 왔는데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4월 30일 내일이면 5월 1일 5월의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어머니랑 바람 쐬러 서귀포 홈플러스 가서 시저 치킨랩을 사왔다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아 이제 치즈인데 치즈 음 해수지에 이런 면수지에 좀 닦으자 맛있어? 음, 맛있네 새로운 맛있다 음, 이거 어울렸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맛있다 물도 좀 주세요 아 색깔 맛있다 그래서 안에 야채가 많이 있으니까 몸에 좋은 것 같아 손 좀 닦게 돼 응 맛있어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세요 맛있어 안에 야채 막 들어있으니까 맛있네 야채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더 좋고 맛있고 치즈도 있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새소리들 새소리들 아깜짝이야 햄버거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